코리타 등장해버렸고 오오오 눈 피 좋은데 엘리트는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음 전략과 반사 신경 집을 때 부담이 덜 하지 이러면 잘 돌림 아 룬픽 업무 좀 애매한데 새 터져서 킬각이었네 전략관 킬최악 요정있는데 엘리트가야되나? 빨간맛이런거 나오면 요정있어도 힘들지않나 지금 대기면 사실 나가보리는 힘들지 파밍 더하자 전단 아니 떡벌레 보수임? 죽어줌 이건 세개다 좋다 엘리트 안갈께요 백상태가 별로잉 상태안좋음 교살 있어야될거같은데 이리읍서가 포기 나이스 아 이럴거면은 건무 마무리까지 다 먹었으면 좋았을텐데 뭐 없는건 어쩔수없고 아니 왜이렇게 드로거지같은 하긴 타격수비가 이렇게 많으면 들어가 도울수가있나 보살 없었으면은 보살 없었으면은 마 와 교살 있었을테도 저것밖에 못닦는데 계실수 없었으면은 어 간다 일단 요정 죽고 건물 있었으면 이 고생 안했을텐데 요정은 잡아먹혔습니다 대단원 어디간 우마이 병속의 위장에서 병속의 요정에서 위장의 요정으로 아 뭐야 이거 괜찮아 고기 있어 안 괜찮아 고개 언제 줌 근데 지금 고개가 중요한게 아닌거 같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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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고기 먹고 꾸역꾸역 올라가서 이유창방 생각은 이 까지만 할게요 나쁜 생각 금지 닐리 대단원 아 엘리트 가고 싶은데 포션이 너무 쓰레기네 이따구로 잡혔어 나 엘리트한테 더럽혀짐 엘리트 게임 길고 공중 아 엘리트 잡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쫄리죠 뭘 보셋 어 아니야 룸피가지는 좀 아니 잠깐만 왜 거기서 선에코가 나와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아 아 33 33 3 스테이 와아 역시 나갈 것 같다 아하 죽어라 에너지 전문성 내장의 채 교사를 넣었으니까 내장의 채 없어도 될 듯 무장의 카드를 면화시킵니다 뿅 뿅 와아 아아 아 완벽해 알려줘 살려줘 식물 목소리내 사일런트 식물 목소리내 사일런트 이게 뭐야 으아아아 메쟌 와사기 카드 대단원을 안쓰는게 낫겠다 아니다 안쓰면 옆에 애들이 대값 죽여주는데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대단원 쓰면 옆에들 다 죽네 생각을 못했다 브라보 브라보 뭐야 쓰레기잖아 누가 보스방 뒤에 쓰레기통 놔뒀냐 이펙트 너야? 형 사기장 식사 변희 일어나서 네 ros 근데 이제 닐리 빌없는거 아닌가? 와 담배 닐리 게임 길어지는데 싹재할까? 아씨 어 도움 아오 넷 맞았어 그래 아직 고개가 없지 아직은 깬게 아니고만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라 하지만 고개는 나왔다 그렸습니다 와 빠른 입금 감사합니다 시작 반복 동댕인데? 아 잠깐만 오옹 누구든지 아 반드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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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갑자기 흐릿해서 놀랐네. 닌닌. 아니 그냥 가진 인도였으면은 심장 깨진 않았겠지? 아이고 뭔지 잡아 이거. 오늘 안에 잡겠지? 고살댁이라고 하네요. 금방 잡네. 대개. 아니 숙제 달력은? 굿. 얼.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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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쌍절곤 맨날... 오 켈리... 켈리 필요 없는데... 제거만 쭉 하면 되겠죠? 고개 안하면 될 듯? 맥도 얇은데... 이거면 못 깰 수가 없지... 플래그 세우기... 이거면 못 깰 수 없지... 사일런트가 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 아 쌍돌고는 아무리 신경 안 쓴다고요, 그렇지. 맨날 영스텍이야. 월요일 좋아. 월요일 좋아. 월요일 좋아. 월요일 좋아. 월요일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강할 게 없다. 에이 시계. 유하. 유령하이라는 뜻. 유바? 유바. 하하. 쓰레기. 하하. 갓겜. 초 갓겜. 어. 뒤로 뒤로는데. 내 유령. 내 유령. 아 이거. 내가 놀이고 하는 건가 이거? 어. 지금까지 사일런트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임. 고기 먹고 꾸역꾸역. 유유 사막에서. 잊었다고. 깜찍하게. 공허 들고 돌려야겠는데. 이게 플래그 배수? 런다. 직사. 박ras. 자. 근데. 근데. Ro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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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의 불쾌한 마음을 카드로 표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기 먹고 꾸역꾸역 날력 펀치. 가지 백바였다구요? 진짜? 공개봐야지. 공개봐야지. watcher 가지. 아클 가지. 사엘 가지. 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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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있는 날. 바지는 가장 위대한 유물이미 왓토디부터 시작. 왓토디부터 시작 디귿디귿. 원래 메인은 나중에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왓토디 팩트야. 바지가 시대. 바지가 시대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승률이 올라간다. 끝. 가사. 가사. 가사.